이미 윤석열 쪽에서 이런 식으로 판을 짰어. 이낙연이, 이준석이, 이상민이 예, 안녕하십니까. 이누석들에 슬슬 정체가 드러나죠? 이낙연과 정치적 행보를 보면... 이낙연과 같이 하겠다? 하여튼 이준석이 지금 외치는 메시지는 뭐야? 나 윤석열 안 싫어해요. 나 윤석열과 한패해요. 왜? 이미 윤석열과 뒤를 치고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자를 사기쳐서 마치 윤석열과 싸울 것 같이 해가지고 지지자 뽑아먹고 이때 다시 윤석열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말까지 튀어나온구나, 이런 말까지. 그러면서 이제 말이 점점점점 추상적으로 바뀌지. 왜 갑자기 희한한 말을... 보수준형의 자유주의, 진보중형 자유주의 이런 황당한 얘기들... 윤석열하고 안 싸우려다 보니까 이제 또 국민을 속여야 되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야, 이상한 얘기들. 이현주 씨는 당장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윤석열하고 안 싸우겠다 그러면 당장 신당 접고 빨리 꺼져라, 들어가라, 선언 밑으로. 선언하고 파기를 선언해야 돼요. 지금 이현준은 이준석 똘만으로 돼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우승골 될 겁니까? 이낙연하고 연합해서 신당을 함께하거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 윤석열과 안 싸운 사람들끼리 모아서 간다. 나는 지금 이 이준석의 얘기를 들으니까 딱 지만길이 떠올라요. 지금 지만길이가 이낙연, 이준석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건희를 쫓아내면서 윤석연도 한 반발 빠지면서 결국에 이른바 김한길 신당. 김한길 신당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낙연, 이준석 들어가는 거 아니냐. 내내 좀 그렇게 보여요. 그 구상을 조선일보가 지금 또 짜고 있다. 지금 이 보수는 발칵 뒤집혔는데 조갑재와 조선일보가 이준석 옹호구를 같이 한 거에 대해서 발칵 뒤집혔는데 조갑재는 지금 보수에서 완전히 끝장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준석을 하도 빨아지껴서 조갑재는 보수에서 시청자도 거의 없고 영향력이 없는데 이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지금 문제의 중심에 들어왔냐. 조선일보에서 그냥 일면을 할애해가지고 전면을 할애해서 조갑재, 이준석 편향론을 그냥 지면에 실었기 때문에 이건 조선일보하고 윤석열이가 이른바 보수 계대질에게 지시를 내린 거지. 이준석 받들어 모셔라. 이준석은 이제 윤석열과 한 팀이니까 받들어 모셔라.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보수의 경쟁과 활기를 즐기는 사람, 젊을 때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YS가 보수 맞아요? 보수 진영에서 원래 YS를 보수로 인정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아니거든? YS가 인정을 안 했고 내 기억으로는 조갑재도 YS를 어마어마하게 깠어요. 원래 조갑재는 YS 밑에 줄 서 있었던 인간인데 보수에서 또 후원금 먹으려다 보니까 YS를 그냥 엄청나게 깐 거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이준석이 젊었을 때 YS? 젊었을 때 YS라고 하면 박정희하고 싸운 것밖에 더 있나? 아니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보수에서 박정희하고만 싸웠던 YS를 이상하잖아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이작자들이 떠든 거랑 얘가 180도 달라졌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이전 대표를 만나서 온종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아마 조만간에 만날 것 같아 보니까 볼 보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또 술 한잔하면서 술이 왕창 취소 나타나가지고 또 끌어안고 그짓거리 하겠지. 근데 이번에는 보수 궤대지들이 안 따라갈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고성국이나 이봉규, 신혜씨가 안 따라갈 것 같은 게 너희들 이준석 가지고 진짜 보수를 너무 궤대지 취급한다. 작년에 씨 이준석 때려주기라고 지정 때려서 모든 보수가 이준석 잡는다고 설쳤는데 보수를 다 내치고 이제 이준석이 받들어 모신다. 아무리 보수가 궤대지어도 이것까지는 못하지.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보수에서 지금. 조선일보에 조갑재 이준석 옹호기사에 4천 개 댓글인데 전부 다 조갑재 조선일보 까는 거에요. 전부 다 까는 거. 범민주당 사람들이 정말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내 말을 못 알아 듣고 있는데 이준석은 개혁보수도 아니고 합리적 보수도 아닙니다. 보수가 아니야. 이준석은 보수가 아니야. 윤석열이 보수가 아니듯이 이준석 보수가 아니야. 김영삼 보수가 아니야. 얘네들은 뭐냐.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팔아먹는 놈들이에요. 권력 해바라기들이야. 김영삼 윤석열 이준석 보수가 아니야. 이미 윤석열 쪽에서 이런 식으로 판을 짰어. 니네 김건희 얘기하는 거 봐라. 니네 보수들. 이용하고 버린다며. 니네 이제 이용가치 없으니까 버리고 선거를 위해서는 이낙연이 이준석이 이상민이 이게 김한기를 썼을 때부터 문제니까 니네 보수가 정신 차리고 보수를 이용해 먹은 윤석열 타도에 나서야 되는 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